시험장님 오시는 시간이 많으세요. 여러분 잘 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신 걸로 알고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가 수 20년씩 받는 것처럼 국내역을 당겨줍니다. 우리나라가 예방이 달라서 지금 좀 글러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상품이 잘 풀려도 우리 이웃사람과 수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치한 분들이십니다만 저희가 그 복지에 대한 저는 조금 요리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바 모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많은 이웃장출을 하고 고용장출을 하게 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떻게든 혼내시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종교의 3배 더 크게 성장하실 요소를 믿어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이렇게 한번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1. 2. 3. 2. 3. 3. 4. 5. 6. 5. 6. 5. 5. 5. 7. 6. 6. 의인 정상에서 정상을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 장면을 하실 때 입나가십니다. 그리고 주차권은 나가실 때 우리 선물을 받으시면서 같이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우리 묘창이신 신영희 선생님 공연과 그 다음에 KBS 데드맨 박재로님 그리고 마스트로 유명훈 같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이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태진아님이 이 자리에 오십니다. 끝까지 하지 마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 방송연합대상 신인 수상하신 문의인으로 함께 오십니다. 자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이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수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 가야 돼. 우리 집에 가야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2월 6일 소파구 성공회 송병현 회장 오한선 여러분 회장 같이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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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오기 회장 김형철 회장님 바로 그냥 자 감사장 드렸습니다. 선물하고 감사장 오기 회장 김형철 7기회장 이기현 감상장 7기회장 이기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여성회장 감상장 여성회장 오영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학회장님 감상장 상학회장 김소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같이 격렬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장 기록차장 인지선 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다모님 분들은 자 당치 체력 우리 자 전방을 선물 하 예예 회장님이 직접 아니 회장님이 주세요 회장님이 회장님이 네 사랑하는 소경연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한번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 앞에 계신 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자기 사업도 좀 뒤로 하고 소경연의 발전과 각 행사를 위해서 정말 불철비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사실상 그런 모든 영광이 이분들에게 가야 되는데 제가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로서 그 영화를 받았습니다 라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경연을 이끌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영부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께 정말 크고 영광스러운 우리와 같은 인사를 드릴 때 박수를 쳐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게 사이찬양만 한 번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누가 누가 제일 잘 온 하나 둘 셋 자 저희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자 일단 고생하십니다 종례 잠깐 회장님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강사 금교윤 단사님하고 이병훈 단사님 자 운영위원 서울시 운영위원장님 이재희 차분위원장님 자 모시겠습니다 봉사위원장님 자 어서 나오시죠 서울시 운영위원장님 나오시고요 바로 나오세요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다섯 아 고생하십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별칠해소 하하하 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운영위원장 서원식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진 한 번 찍으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다가 저기 일단 저 최당수 회장님 부터 모시겠습니다. 자, 이거 선물 받으신 분은 진짜 자기 차가 좀 안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받으셔야 돼요. 자, 최당수 회장님 부터 모으세요. 자, 열 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개. 13개 2개 있는 거 봤으니까 저 사람들은 견포를 못 봤어요. 내가 찍어줄게. 동영상으로 찍고 왜?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본인 아니면 절대 안 드립니다. 여기 잘 찍을 줄 알아요? 아유, 프로야, 프로. 어, 12개 오정민님. 근데 그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자, 오정민님. 가르쳐주세요. 공개 1개. 산DMA가 2개 2개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